그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이래? 하하하하하 덥지도 않는데 더위 먹었어? 왜이래? 더와 더와 소란입을 보면 밀림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? 정글 정글 소녀 아니 나는 너는 개구리에 된 것 같아 아 개구리? 응 다시 써줄까 언니 내가 써줄게 다시 언니가 그거에 어 우리 보스완 응 충혈적이더라구 뭐가 너무 잘 어울려 너 개구리 왕론이 같아 아니 베트남 여잔가? 니 수나이? 앞에 트는 남자 아이고 모기야 자 이제 다음주가 추석이잖아요 보스 넣어줄게 다음주가 추석이야 우리 보스 어울려주세요 어 모기야 다음주가 추석인데 원래는 지금 팔 때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서리를 맞아야 수확을 하는데 그래도 서리 맞기 전에 해야 되잖아 언니 보스 어울려? 응 아이 귀여워 우리 보스는 원래도 어울리지 자 이제 하는데 한 달은 더 이상에 팔 것 같은데 왕빠가 추석 때 아유 저놈에게 토란 이제 묵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토란을 좀 파라고 한 사활정도 파라고 엄명을 잃었습니다 또 제가 누굽니까 언니 말 오지게 잘 듣는 착한 인생 왕빠가 까라면 까는 여자입니다 원래 추석할 때가 안됐는데 양파나 마늘이냐 까게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파가지고 토란 입에다 나부부네겠다 어느거를 팔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녀석이 있어요 바로 요 녀석 여기 보면 지금 겉에 보이는 것부터 범성치 않아 봐봐봐 야 발은 발통은 코끼리인데 열매 작은 거 아니야? 아냐아냐 지금 봐봐 이게 열매잖아 지금 아이고 이게 밖으로 이게 두 번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범성치 않아 딱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파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손으로 고객이 갖고 와요? 아냐 손으로 이런 건 또 손으로 해줘야 제맛이지 했는데 사람들이 칼 없어요 얘들아 아 칼 없어요 하나 보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든 것 같은데 뽑아볼까 언니? 뽑아볼까?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옆에다 해봐 맥기만 뜯어봐 안 뜯어져?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아요? 그냥 뽑자 일단 뽑아 어렸이 뽑자 야 이렇게 뽑기 전에 이파리를 제거하고 뽑자 아냐 그냥 뽑아 거참 무식한 기가 진짜 야 이거 찍고 있냐? 뽑았어 여러분 잘 빠지네 제가 왼손 추악했습니다 나 뽑는 거니 찍었어? 응 겁나 잘 나왔지? 모르코라가 이렇게 이렇게 추악을 했어요 근데 언니 응 몽뚱은 코끼리 다리인데 열매는 별로 응 원래 경한 거야 다 뽑을 다 뽑을 태세인데 어 이거 잘 뚫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좀 작은 게 열매는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오 오 괜찮네 오 대박인데? 대왕토란만 해 와 왕토란이다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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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가 우가 보스 오늘 양식 부했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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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뒷다리로 그냥 진짜 너 선물 에휴 씨 카드 맞을래 근데 언니 이거 응 끼지 만타야 아니 근데 토라를 언니 맨손으로 뽑으면 좀 보여 오 길게 안 들어가네 이게 원래 양띠가 북돋아 죽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빠가지고 지금 응 못했어요 원래도 못했어 항상 못했어 토라님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 예쁘게 해봐 어 테리도 왔어? 아이고 잘했다 우리 테리 그래갖고 이제 데코를 하겠습니다. 응 해봐. 거기다가. 제가 누굽니까? 또 데코하면 또 양떼 아닙니까? 오 근데 되게 생각보다 크! 어! 생각보다 잘 들었네. 이런 거 큽니다 이거. 해준 것도 없는데. 나 수많은 걸 해줄지. 뭘 해준단 너가? 아 이게 그 저기 대를 제거하는 게 신의 한숨가? 아 그런 거 같다. 너 해준 거 그거밖에 없잖아. 이파리 뜯어간 거 밖에 먹지. 아니거든. 나 수많은 걸 해줄거든. 봐봐 여기 비닐도 씌워주고. 이 고지 나 혼자 다 만든 거야 이거? 잘라 죽었는지.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봐. 생각보다. 생각보다 큰 게 진짜 생각보다 커. 웬일이래? 대박! 응. 야 이거 추석 때 이건 아웃크라야. 야 이건 국용이 아니고 은경아. 응. 전용. 전을 해야겠다. 커서 전. 전용이라고? 아 전을 해야겠다고? 응 너무 커. 거의 없니? 진짜 웬일이네. 미쳤나봐.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. 어 나는 이 정도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. 그래서 보십시오. 이게 코끼리 다리만 해가지고. 그래갖고. 에휴 뭐야. 뿌리. 저기 줄기는 코끼리 다리만 한데. 뿌리는.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한 이 정도? 응. 일 거라고 생각했지. 근데. 와 대박 커. 커. 근데 열매는 해보면 저기 너무 그 대가 두꺼운 것보다는 좀 대가 작은 게. 응. 좀 실하더라고. 그런 게 있구나. 그래서 너무 믿지 마세요. 이렇게 추석을 합니다. 많이 나왔어. 응. 대박인데? 응. 진짜 많이 나왔어. 웬일? 야 그러면 이제 한 대 있다가 캐면 오는데 더 두꺼워지는 거야? 그치. 그럼 우리 저기 테리 대가리만 해지는 거야? 응. 그럴 것 같은데. 자. 이거. 이게 지금 여러분 한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. 눈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준 게 없어요. 따다 먹을 것 밖에 없어. 아까 자기 해준 거 많던데. 나의 존재 자체가 얘한테는 삐치고 희망이고 기쁨이지. 이런. 응. 자. 그래서 빨리 빨리 따가지고. 응. 제가 수확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여주고 있어. 내가 들어 올려야 돼. 더 빨리 움직여. 탁 그냥 흔들끼들 봐가지고. 찍기만 하면서. 야 이거 찍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 너. 응. 아무나 못 찍어 영. 아무나 찍지. 나나 되나 영 찍지. 이구 웅치겠네 진짜. 아이고. 아까 참깨. 참깨 하다가 보니까. 아이고. 하객거린다. 자 해방영아 둘러봐. 너 못 들으겠다 너무 많아가지고. 야 얘가 찢어지겠는데. 찢어졌어. 아 찢어졌어. 아까 입을 부실한 걸 하더라고. 아 찢어졌어. 이런 허당. 야 거기 김일이 하나 행위를 담아. 못 사라. 야 그거 핏일 하나 꺼낸까나. 어쨌든. 자 수확은 이거. 제일 큰 거. 대박. 왜. 지금이라도 되고 있는데 이거. 보도들은 해야되나. 오늘 시간이 없어. 다음 주 가야겠다고. 오늘 바쁘다. 저기 고라니 온 데도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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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갖고. 이제 감습니다. 야 웬일이냐 토란. 야 진짜 여러분. 이런 경고 없어요 거의. 고라니. 최초죠. 고라니 이렇게 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최초 최초. 최초지. 입을요 저희는. 응. 마지막에 수확할 때 한번 따먹었잖아. 근데 이게. 그때그때 하는 거라고. 너가 어디선가 방 와가지고. 원래 한 거라고는 거밖에 없잖아. 아니지. 뭐 했나. 수많은 걸로 해줬지. 그렇게 수많은 게 뜯어먹었지. 그래갖고 그 유튜브에서 또 봤지. 유튜브 사부님한테. 응. 배웠지. 그래서 이제 토란은. 토란 때는 그렇게 이제.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했지. 응. 근데 두 번 정도밖에 안 한 거 같은데. 응. 말 듣기 잘했다. 매주 하면 더 커지나? 알겠어. 토란이 되게 커야 했지. 오늘 토란이 좀 생각해야겠다. 응. 자. 이 정도면은 추석 때 쓸 수 있는. 오. 추석만이 아니라 이거 뭐. 한 두 번 얻겠다. 자. 여러분. 토란은. 토란이. 토란이. 연령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? 적당히 드세요. 아 진짜? 응. 연령이 높아. 적당히 드세요. 근데 기분. 항상 오지게 좋습니다. 그치. 좋다. 만호 다 버랭이가 먹어가지고 열 받았을 때. 주는데. 큰 토란. 토란 드시고. 추석. 짧은 하세요. 근데 저희 토란국 처음 먹어볼걸. 소고기. 소고기. 토란. 소고기. 토란. 소고기. 묵국. 맛있겠죠.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자. 여러분. 안녕. 추석 잘 보냈어요. 한가위몽 같더라. 뿅. 뗏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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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